네 오랜만입니다. 트윈스 볼 투나잇의 양상장입니다. 아 정말 6월에 첫 승을 하고 스윕을 당했기 때문에 6월에 두 번째 시간인데 제가 또 입은 유니폼이 귀염뽀짝하죠? 위글비글 콜라보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유니폼과 함께 하고 있는데 오늘 현충일 경기 키움과의 경기 9대1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또 상대 선발투수가 LG 트윈스 상대로 전체적으로 강했던 에릭 요킷이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켈리가 나와서 빨리 좀 연패를 끊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경기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좀 흘러갔고 침묵하던 타선이 역시 어느 정도 터지면서 누군가가 휴식을 취하면서 어느 정도 이 타선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오재환 선수도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고 또 전체적으로 다른 타자들까지 좀 연이어서 연쇄작용으로 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3연패를 탈출하고 다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경기 리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척 스카이덤에서 열린 키움과의 경기 9대1로 LG 트윈스가 승리를 거뒀는데요. 케이시 켈리가 5이닝 1실점 시즌 6승째를 거뒀고요. 오재환 선수 4타수 2안타 4타점, 문복영 선수 3안타 3타점, 박동원 선수 4타수 2안타 1타점, 오스틴 선수 너무나 아쉽습니다. 사이클링 히트에서 홈런이 빠졌네요. 그러나 4안타 경기를 하면서 팀 타선을 이끌어줬고 선치점을 낼 때 또 오스틴 선수의 3루타가 있었고 또 좋은 수비까지 오스틴 선수와 문복영 선수가 공수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키움을 9대1로 크게 누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연패를 끊었습니다. 케이시 켈리 시즌 6승째를 거뒀는데요. 5이닝 동안 1실점, 탈삼진이 전체적으로 많았고 오늘 좀 아쉬운 거는 역시 제가 올시즌 켈리 이게 아쉽다 했죠? 4-4-9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투구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결국에는 5이닝 동안 1실점 하면서 6회까지 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또 오늘이 주 2회 등판의 첫 번째 경기이기 때문에 103-9 5이닝에서 끊을 수밖에 없었고 2021년 10월 2일 고척 키움전 이후에 정규 시즌 키움전의 오랜만에 승리입니다. 물론 이제 지난해 포스트 시즌에서 키움전 승리를 거둔 게 있지만 이 정규 시즌 키움전 승리는 굉장히 오랜만이고 켈리가 오늘 경기 포함해서 최근 3경기 연속 3개의 4-4-9를 허용했거든요. 이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어쨌든 켈리가 오늘도 키움 타자들을 상대로 좋은 9위와 또 많은 삼진을 잡아내면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9위나 뭐 이런 게 떨어진 건 아니다. 그러나 이제 볼렛을 주고 쓸데없이 주자를 내보내서 그 상황에서 안타나 장타를 허용하는 게 올시즌에는 너무나 아쉬움이 많을 때가 있는데 오늘은 그래도 이 러셀에게 적시타 맞은 거 이외에는 장타를 좀 득점권 상황에서 허용하지 않으면서 대량 실점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켈리가 4월엔 정말 안 좋았는데 5월에 초반에 그래도 7이닝씩 계속 던지면서 조금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최근에 조금 흔들렸지만 그래도 오늘 최소 실점으로 막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름 켈리가 또 좋아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좀 정상 궤도를 꾸준히 찾아야죠. 스트라이크 존에 너무 예민해하지 말고 자기 공을 스트라이크 존 안으로 던지면서 또 켈리가 9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볼렛 안 내주고 더 많은 이닝을 좀 소화했으면 좋겠고 오늘 또 켈리를 도와준 두 개의 수비가 있었죠. 3회 말 투아웃 1호에서 시프트가 걸려있는 상황에서 이 3유간의 몸보경 선수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정호 선수가 시프트를 깨기 위해서 그쪽으로 강하게 타격을 했는데 몸보경 선수가 몸을 날려서 이 타구를 잡아서 1루까지 정확하게 연결을 하면서 아웃 카운트를 챙겼고 5회 말 투아웃 1, 3루에서 이원석 선수 파울플라이 타구를 쳤는데 1루수인 오스틴 긴이 상대 덕아웃까지 달려가가지고 이 타구를 잡아내고 또 이제 잡을 때 포구할 때 발이 두 발이 덕아웃 안으로 들어가면 이거는 파울이 되는데 다행히 그라운드 안에 발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 타구가 아웃 카운트로 연결이 되면서 켈리가 또 수비의 도움도 어느 정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요일 하나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상대가 또 장민재라서 우리 타선이 어떻게 행동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하나를 상대로도 켈리가 주위의 등판에서 승수를 좀 따낸다면 엘지트니스가 지난 주말에 또 수입 충격을 어느 정도 이번 주에 회복하는 데는 역시 켈리와 플로코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켈리가 일단은 내용이 그렇게 매끄럽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시즌 6승째를 챙겼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천족관계에 있던 에릭 요키시를 제대로 공략을 했습니다. 2회 초에 오스틴 선수가 우익수 키를 넘기는 3루타를 쳤어요. 이게 또 임병욱 선수가 이 타구를 제대로 판단을 못하면서 살아나가는 타구였는데 결국에는 우익수를 넘어가고 말았죠. 그러면서 3루타를 기록을 했고 또 박동원 선수의 땅볼이 나오면서 선치점 1대0 한 점을 뽑았고 4회 초에 오스틴 선수와 박동원 선수의 연속 안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복영 선수가 기습적으로 번트를 아주 잘 됐죠. A생 번트를 되면서 주자를 한 칸씩 진료를 시켰고 1아웃 2, 3루에서 오지환 선수의 타석이었는데 오지환 선수가 그동안 이제 타격에 굉장히 또 부진했죠. 김현우 선수 못지않게. 근데 이제 수비 때문에 쉽게 뺄 수가 없었는데 오늘 또 요키시를 상대로 또 1아웃 2, 3루면 사실은 부담이 없는 상황이죠. 병살 걱정도 없고 컨택만 가져간다면 3루 주자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 오지환 선수가 2타점 중전 적시타를 때려내면서 3대0의 스코어가 됐고요. 또 이어서 김민성 선수가 3루수 옆을 강하게 빠져나가는 안타를 치면서 1아웃에 1, 3루 찬스가 생깁니다. 그리고 들어선 타자, 9번 타자 슈퍼루키죠. 김범석 선수인데 김범석 선수가 첫 타석에서도 좋은 수 싸움으로 볼렛을 잘 걸어나갔고 이제 두 번째 타석에서도 1타점 희생플라이를 치면서 정말 타구질이 좋았죠. 프로 데뷔 후에 첫 타점을 올리면서 LG 트윈스가 한 이닝에만 석점을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LG 트윈스의 득점은 5에도 이어졌는데요. 2아웃 이후에 박동원 선수가 배트 끝에 맞는 우전 안타를 또 시프트로 수비에 옮겨졌기 때문에 수비가 없는 방향으로 안타를 치고 나갔고요. 문봉영 선수가 좌익수 앞쪽에 먹힌 타구, 떨어지는 안타 때 이제 2루까지 진출을 하면서 2루타로 기록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게 바로 이제 수비자에게 연결을 했어야 되는데 괜히 이제 좌익수인 김준환 선수가 3루를 한번 체크하다가 문봉영 선수의 2루 진루를 허용을 했고 이로써 LG 트윈스는 2아웃 2, 3루 찬스를 얻었고요. 다시 오지안 선수가 바로 좌전적시타로 좌측 방향으로 타구를 만들어내면서 6대0 2명의 주자를 불러들이는 오지안 선수의 적시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키시를 상대로 6점 냈는데 오늘 요키시가 한 경기에만 10피안타 6, 7점을 했거든요. 2019년에 키움에 있다는 이후에 LG전 한 경기 최다 실점이 됐습니다. 사실 요키시 선수가 올해는 다소 기록이 좋지 않아요. 피안타율이 높고. 원래 요키시 선수는 투심을 즐겨 던지면서 컨택이 되더라도 이제 9위로 또 낮은 코스에 스트라이크 존을 공략을 하면서 땅볼 유도로 타자들을 잡아내는 유형의 선수인데 결국 이 투심이 맞아 나가고 하다 보니까 변화구를 좀 섞는데 변화구는 또 제구가 안 되고 타자들이 또 눈에 잘 들어오기 때문에 구종 가치가 그렇게 투심 빼고는 높지 않고 투심의 구종 가치도 올 시즌에는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에 LG 트윈스 라인업에 들어간 타자들이 이 투심을 정확한 컨택으로 만들어내면서 물론 이제 수비에 아쉬운 점도 있어요. 러셀 선수가 박동원 선수의 타구였죠. 박동원 선수의 안타성 타구를 그냥 빠른 공을 흘려보낸 것도 있고 물론 이제 수비가 좋은 유격수면 잡았을 테지만 그리고 이제 임병욱 선수의 수비도 아쉬웠고 또 3로 쪽에 김희집 선수가 김민성 선수의 안타타구 처리할 때 그냥 지나 보낸 것도 아쉬운 수비가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 강한 타구가 생성이 된 것도 요키시의 투심의 구위가 결국에는 떨어졌기 때문이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신감 있게 LG 타자들이 강하게 컨택을 해낸 게 결국 요키시를 공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점 이 선수가 책임졌습니다. 이번 주에 아쉬안게임 엔트리가 발표된다고 하는데 이 엔트리에 유력하게 승선할 가능성이 높은 또 문복영 선수의 대화력이 있었죠. 7회 초에 홍창기 선수가 김혜성 선수 좋은 수비가 있었지만 결국 내 안타를 치고 나갔고 오스틴 선수가 우측에 2루타를 만들어내면서 노아웃 2, 3루 찬스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박동원 선수는 중견 스프라이를 치면서 주자들을 홈으로 불러들이진 못했지만 문복영 선수가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2타점 적시타를 때려내면서 또 먹힌 타구지만 자기 스윙을 다 돌리면서 결국에는 8대 1회 스코어가 됐고요. 9회 초에는 홍창기 선수의 볼렛과 오스틴 선수의 안타로 노아웃 1, 3루 찬스에서 허도한 선수의 병살타가 나와서 홍창기 선수에 들어가진 못했지만 이 홍창기 선수를 문복영 선수가 불러들이는 1타점 중견 적시타를 만들면서 결국에는 9대 1 엘지트니스가 후반부에는 문복영 선수의 3타점 아시안게임 이 정도면 가야죠. 문복영 선수의 좋은 활약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데뷔 첫 스타팅으로 출장한 김범석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컨디션이 좋지 않은 김현수 선수 대신에 김범석 선수가 출전을 했는데 첫 타석에서 요키시를 상대로 이제 막 입단한 선수가 볼렛을 골라나가는 모습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수싸움을 계속 가져가면서 결국에는 출루를 해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석에서는 득점권 상황이었는데 요키시를 상대로 또 중요한 수족의 희생플라이 타구 굉장히 멀리 뻗어 갔는데 아 이거 목동이나 문학이었으면 넘어갔을 텐데 아쉽게 됐고요. 어쨌든 간에 희생플라이로 타구를 띄우면서 불러들였다는 게 중요하죠. 프로 데뷔 첫 타점이 됐고 세 번째 삼진은 이명종 선수에게 변하고 삼진을 먹으면서 아쉽게 또 돌아서게 됐고 네 번째 타석에서도 김선기를 상대로 잘 맞은 타구를 날렸지만 중견수 깊은 곳으로 잡히면서 뭐 아직까지 데뷔 첫 안타를 기록하진 못했지만 스타팅 처음 나온 선수 이 정도로 좀 좋은 타구질과 또 수싸움을 보여줬다는 거 저는 굉장히 박수를 쳐주고 싶고 이제 커리어를 시작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곧 있으면 이재원 선수가 오거나 하면은 표체스에 좀 가야 하지만 그때까지는 김홍수 선수가 또 신나게 아웃때도 괜찮으니까 자기 스윙을 다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주 인상적인 또 데뷔 첫 타점을 올린 김홍수 선수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뽑은 MVP 뭐 오지환 선수도 잘했고 오스틴 선수도 잘했고 했지만 문보경 선수 이 시기 적절하게 한 번 뽑아봤습니다. 이 아시안게임 기술위원장 이제 조계현 기술위원장님이 계시죠. 이제 감스트 님의 목소리랑 비슷해가지고 굉장히 또 하나의 밈이 됐죠. 어저께 피가로가 정상 컨디션이 아니어서 그래요. 이렇게 또 감계현 기술위원장과 또 그 자리에 있던 유중일 감독이 이제 같이 아시안게임 엔트리를 선발을 하는데 아시안게임 3루수는 멀리 가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노시환 선수랑 문보경 선수가 같이 뽑혀야죠. 그게 맞고 또 성적으로 보거나 좌우 밸런스로 보거나 또 이 선수가 1루까지 소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노시환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LG 팬이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문보경 선수 오늘 4타 4만타에 3타점 그리고 호수위까지 보여주면서 이번 주 아시안게임 발표를 눈앞에 두고 인상을 좀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활약을 해준 것 같아요. 물론 꾸준히 활약을 해주고 있지만 이렇게 선발 직전에 임팩트 있는 경기를 하면 선발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또 금메달을 따면은 병역 혜택이 생기고 이제 내야 포지션 중 하나인 상러 걱정을 덜 할 수 있기 때문에 문보경 선수가 국가대표로 가서 또 지금 뽑아놓고 대회는 9월이에요. 그래서 부상당하면 안 되고 또 이 활약을 꾸준히 이어가야 됩니다. 슬럼프가 생기더라도 빨리 털어내는 그런 활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보경 선수가 올 시즌은 정말 잘하고 있거든요. 수비에서도 공격에서도 그래서 좋은 활약을 계속해서 이어가서 아시안게임 엔트리까지 승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도 고척도면에서 경기가 있습니다. 내일은 6시 반경기고요. 플로코와 후라도의 맞대결입니다. 또 에이스인 플로코가 나오는 만큼 반드시 승리를 거둬서 연승 한번 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트윈스볼 투나잇 마칠 시간입니다. 3연패를 탈출했습니다. 3연패를 기간이 또 월요일이 껴있었기 때문에 좀 길어 보였는데 연패하고 나서 또 상승세를 탔었잖아요. 5월에도 6월에도 좀 한번 예방주사 따끔하게 맞고 또 한번 추진력을 받아서 좋은 또 한 달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현충일을 맞아서 나라를 위해 정말 헌신하신 호국영령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트윈스볼 투나잇 V3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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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